토성 40명, 목성 70명, 금성 55명, 수성 60명이니까 275명이나 모자란다구! 야! 이러다 보스가 완화겠어! 그 가면 쓴 지구인들이 그렇게 쓸 줄 몰랐는데 오히려 잘 됐어! 내가 반드시 그놈들을 카론으로 데려가 노예 대장으로 삼을 테니까 가벼! 스페이스 가디언 옐로우, 변신 준비! 스페이스 가디언 그린, 변신 준비! 3, 2, 1, 변신! 스페이스 가디언 옐로우! 스페이스 가디언 그린! 스페이스 가디언 팀 백전 백승! 멋진데? 가디언 옐로우는 빠른 회전력이 강점이고 무기는 스페이스 드릴이다 가디언 그린은 뭐든 쉽게 뚫을 수 있지 무기는 스페이스 플라이어고 해보자! 좋아! 스페이스 드릴! 스페이스 플라이어!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어딜 가려고? 네? 또 너희 셋이냐? 잘 됐군! 안 그래도 잡으러 가려고 했다! 흥! 꿈 깨시지? 어서 혼내주자!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스페이스 가디언, 레드 스페이스 가디언, 블루 스페이스 가디언, 핑크 스페이스 가디언 팀, 백전 백승 배치우자! 좋아 가자 스페이스 원하는 generic Highimmune complex 스페이스 範이 위죠 이제 네 차례야 각오해라! 번떼를 보여주마! 여봐, 여봐, 도! 어디로 갔지? 약해 빠져서는 프로스트 엑스! 교화로 놓고 지내라고! 깔려시켰어! 빨리 비켜! 이거 아주 재밌는걸! 신난다! 이런, 또 사라졌어! 뭐? 빨리 찾아내야 해! 어디로 숨었지? 뒤에 숨었나? 설마 위에 있나? 여기 있지! 저기다! 얼른! 여봐, 여봐, 도! 저기 그림자야! 됐어! 그림자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어! 그래! 스페이스 연속, 옮겨! 가자! 각오해라! 별거 아니네! 완벽해! 없애버리자! 스페이스 로켓! 스페이스 트랙! 스페이스 트랙! 스페이스 위성! 스페이스 피어스 스매시! 셋! 드레이션! 리버스 월드를 파괴하러 갔어! 스페이스 우린! 스페이스 드레이션! 스페이스 유리수 연속.. 스페이스 트랙! 스페이스 트랙! 스페이스 트랙! 너희들 소원대로 내가 머저린 다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리버스 월드가 널 삼켜버릴 거다! 생각만 해도 아주 신나는군! 리버스 월드가 널 삼켜버릴 거다! 리버스 월드가 널 삼켜버릴 거다!